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나와서 잠깐 산책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슬슬 낙엽이 지고 있고 단풍이 돌고 있고 그쵸? 파란 하늘의 전형적인 제가 아주 사랑하는 가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 음악도 같이 들려드릴 겸 이렇게 오랜만에 또 밖에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보다는 제가 이제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색깔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노랑, 빨강, 초록, 연두, 가지가지 색깔이 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색깔만 있어도 또 안정감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가지가지 색깔이 다 섞여있는 이때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직은 낙엽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조금 더 있어야 바람도 불고 조금 더 추워지면 이제 단풍이 더 많이 들면서 낙엽도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바스락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보자 바스락 생각보다 낙엽이 아직은 많지 않아서 소리는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파란 하늘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번 보기 힘든 하늘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자주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때로는 흐린 날씨로 인해서 보기 귀한 파란 하늘 요즘 날씨가 정말 1년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낮에는 적당히 따뜻하고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사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ner다 몬해 오늘 또는 호불호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음악은 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앨범 중에 가을 앨범 첫 번째 곡인 코스마의 고협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풍경과 잘 어울리죠? 제가 최근에 지상 레슨 올리면서 11월 초에 발매 예정인 비오는 날 듣기 좋은 피아노. 라는 앨범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쇼팽 즉흥 환상곡 레슨을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요즘 날씨가 사실 너무 좋아서 비 올 기미가 없네요. 기왕이면 비 오는 날을 맞춰서 그 앨범을 내야 듣는 분들을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기우제라도 지내야 할 것처럼 너무 날씨가 요즘 좋아서, 아니 날씨 좋은 건 참 좋은데 저의 앨범 앨범의 이름, 이 바락과 햇빛 모든 게 함께 공존하는 이 순간이 정말 너무 좋아요. 쉬는 시간 끝까지 채워서 바람 한 점, 햇빛, 햇빛은 뭐지? 바람은 한 점이면?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녹음한 곡들이고 정말 곡 선정에 되게 애를 썼었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즐겨이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곡들을 특별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녹음한 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인사 여러분들 곧 있으면 또 추워지니까 그 전에 이렇게 점심 먹고 잠깐이나 또 나가서 추운 날씨 만끽하시고 잠깐 택배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연초에 한번 인사를 드릴 때 대략 뭐 1년의 계획까지는 제가 발표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작심삼일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의 구정이 왜 또 있냐 이러면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텐데 그래서 저도 그때 1년 계획을 했었어요.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1년 계획을 했었고 그 중 하나가 제가 이번에 좀 되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앨범을 좀 많이 별매를 하고 싶었고 그걸 특히 올해 계획 중에 하나로 세웠어요. 그래서 100곡, 100곡을 녹음을 해서 10개씩 묶어서 10개의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게 목표였고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 지났잖아요. 또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나는 대로 연습하고 녹음해서 작업해놓은 곡들이 거의 100곡 안팎이 돼요. 이제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해서 믹싱 마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차곡차곡 발표할 때는 일만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의 100곡, 발표, 아마 목표 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남아있는 올해 아직도 2개월 이상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계획하신 게 있다면 남은 시간 안에 마저 하시고 못하신 거는 또 내년으로 미뤄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있는 삶이랑 없는 삶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고 가급적 지켜나가는 거는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지났을 때 뿌듯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남은 올해 아직 2개월 이상 남은 시간 또 나름의 보람찬 시간 보내시고 좋은 일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